김대중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부, 국정원,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고 종교적 합법화하며 국군정신전력학교를 폐지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인물을 지나면서 나라는 내부적으로 썩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햇볕정책의 원조였으며 보수의 탈을 쓰고 자파정책을 도입한 인물입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 큰 구멍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우선 통일부입니다. 통일부는 이전에 국토통일원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 1998년 2월 28일부로 통일부로 김대중 정부 때 승격됐습니다. 반대로 국가정보원은 전신이 국가안전기획부였으며 강등되었습니다. 현 대한민국 통일부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북한 김정을 위해 일하는 부서로 전락됐습니다. 박왕자씨가 금강산 관광 중 북한에 의해 살인을 당했는데 통과 의뢰라고 한 사람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로 인해 오의사 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해제 논의 검토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북한 어민 강제 북선과 관련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거짓 해명까지 했었습니다. 자필로 기순의향서까지 썼는데 말이죠. 북한을 위한 부서가 통일부이며 승격시킨 자가 김대중입니다. 둘째 2001년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여성부 초대 장관이 한명숙입니다. 이런 부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 문제를 분할로 인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여성부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부서이며 남성을 혐오 조장하는 부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페미니즘 동아리 3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낙태까지 허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어린아기 혐오를 넘어서서 살인하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옹호 조장까지 하고 있는 곳이 현 여성가족부입니다. 여가문은 양성평등을 성평등 정책으로 바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량에 LGBT라는 성정체성 망각자들을 젠더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실현시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합니다. 이 정신나간 여성부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셋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형적인 종교 탄압 집단입니다. 신학교의 채용까지 간섭을 하고 있으며 신학교는 당연히 기독교인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걸 두고 고용차별이라고 권고조치를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권학 2년까지 간섭하고 학교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채용애는 동성애 옹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애 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2017년 서울광장 퀴어 축제에 서울시 인권위원장의 자격으로 서울시 인권위원 6인들과 함께 참석하여 동성애자의 인권보장이 없는 인권의 완성은 허구다라며 본래 갖고 있던 인권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성소수자 운동에 서울시 인권위가 함께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자 역시 김대중입니다. 넷째 199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 합법화됐습니다. 종교제의 역량이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인원고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인원고 교장 나순표는 문재인에게 평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주선해달라고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국수호를 외치며 조국달 입학 비리를 뭉개버리는 범법자 조희연 교육감과 매우 친분이 있습니다. 인원고는 과거부터 문제가 많은 학교였으며 이번 인원고 사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페미니즘, 동성애를 인권으로 교사들이 포장해 가르쳤다는 게 인원고 학생들로부터 밝혀졌습니다. 거기다가 정치 편향증 발언을 하며 반의를 부추기고 교실에서 조국수호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버젓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웃긴 사실은 종교제 교사가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산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치가 떨릴 정도의 내로남불입니다. 미친 집단 종교제를 허용한 사람 역시나 김대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1977년 국군정신전력학교를 개교했습니다. 학교 이름대로 국군의 철저한 사상교육과 안보교육을 책임졌던 학교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화해협력이라는 이유로 1998년 12월 폐교 조치했습니다. 김대중을 싫어하는 이유를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정책들을 펼친 김대중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서 김대중의 실체가 많이 알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